박찬대 의원입니다. 서울시정 돌보기도 바쁘실 텐데 국감날 경기도 도전까지 챙기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우선주 얘기를 했는데 대장동의 우선주 의결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의결권까지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요? 대장동의 경우에 주어졌는지 안 주어졌는지는 수사를 해보면 정확하게 나오겠죠. 뭘 수사를 해보면 돼요? 신문만 찾아보면 되는데. 내용도 모르면서 지금 주는 대로 읽는 거 아닙니까? 대장동의 우선주는 의결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건 사직관계와 다른데 주는 대로 읽은 사실은 없고요. 그래요? 그럼 내용도 모르면서 왜 경기도종을 계신 게 없었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잠깐만요. 더 질문할게요. 두 번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시장님. 제가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우선주에 대해서 의결권이 있는데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면서 대답하시고 계세요.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마음이 배워하라고 해서 들여다봤을 뿐이고. 들여다보다 보니. 우리 주택업무를. 의결권이 있다는데 찾아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주택업무를. 시장님 제가 답변 기회 드릴게요. 네. 말씀하시고 나서. 질문을 방해하고 있어요. 답변하시죠. 그때그때 반박을 해놓지 않으면 나는 충분히 반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먼저 드리는 겁니다. 우선 시간 드릴게요. 두 번째. 건설사를 배제한 것이 민간의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뭐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성남시가 가져간 비율이 얼마큼 되죠? 처음에 설계할 때 얼마큼 돼요? 이 그림을 보면. 단답형으로 좀 대답하세요. 제가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관심은 없는데 왜 도표까지 만들어왔어요? 시장님. 은행에서는 부동산을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은행을 집어넣은 것이고. 앵무새처럼 적어준 대로만 읽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답변 들을 필요도 없는 게. 시장님 서울시정도 제대로 못하면서 경기 도종 간섭하고 계시는데요. 설계할 때. 의원님. 경기도가 가져간 금액은 얼마냐면요. 임신 모덕적인 표현은 삼가주십시오. 뭘 삼가해요? 내용도 모르면서. 내용을 모르지는 않죠. 김도우 의원 껴들지 마세요. 당신 나보다 한 살밖에 안 많아. 왜 이렇게 말을. 자. 잠깐. 말씀하세요. 시장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는요. 처음에 설계할 때. 의원님 제가 경기도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잠깐 멈춰주시고요. 서울시 사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 잠깐만요. 자. 박찬대 의원님. 어떻든 질문하면 답변할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시장님. 답변은 저희가 이렇게 또 시간 드릴게요. 자. 그만 끼워두십시오. 전부 다. 자. 말씀은 또 조금씩 예의 있게 서로가 존중하면서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할 기회 드릴게요. 오세훈 시장님. 네. 질문하십시오.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질문을 막으시니까 제가 조금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다시 좀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과정에서 인신 모욕적인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네. 조심할게요. 네. 시장님. 좀. 서로가. 자. 시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한 주 이전에 원가 방식으로 해서 3681억을 그래서 공원과 터널을 합쳐가지고 금액을 우선적으로 확보를 합니다. 그 내용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백현동이 뭐 크게 어 뭐 민간이익을 몰어주는 나쁜 사례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백현동의 원래 그 자리에 공공기관이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한 말씀만 해 주세요. 그 자리에 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뭐 뒤에서 말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자 여기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저기 국토교통부 공문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보냈냐면 박근혜 정부에서 보냈고요. 날짜를 살펴보게 되면요. 2014년 1월 22일이에요. 여기 누구누구 들어가 있냐면 수신자의 서울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 성남시장도 들어가 있죠. 안양시장도 들어가 있고. 전국에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라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방침에 맞춰가지고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매각과 관련된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는 한국식품연구원인데요. 그 이후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국책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적극적인 행정지원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이 있어요. 이렇게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서 지방과 중앙에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광역단체한테도 부동산 매각을 협조해달라고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냅니다. 성남시가 여러 번 이거를 부인을 하다가 결국은 매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각을 했는데 이 매수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행정지원도 요청을 해요. 용도변경을 또 요구해요. 성남시가 몇 번 거절한지 아세요? 아니 묻지 않겠습니다. 아실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됐던 백현동의 식품연구와 관련된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사실 서울시정을 하시면서 경기도전까지 아시기 난 어렵다고 봐요. 그걸 모른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정에 집중을 해도 부족할...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 10년 만에 다시 하시면서 이제 6개월밖에 안 경과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정에 집중을 해야죠. 당에서 아무리 요구한다 그래가지고 판넬 들고 뒤에 써있는 글 읽는 정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의원님. 그리고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도 먹을 수 있다. 이런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도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하나 더 물어볼까요? 일주일에 120시간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두절미하고 질문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까요? 대답하기 곤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야당에서 그래도 준비되어 있는 정치 지도자 아닙니까? 여기 지금 서울시장으로서 세 번째 10년 동안에 절치 부심하셔서 다시 들어오셨는데 서울시장에 집중을 하셔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주의 의결권이 있는지 없는지 건설사를 배제한 것이 어떤 연유에 이어선 것인지 그리고 백촌동의 식품연구원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한테 소지를 매각하고 용도를 변경하는 데 있어가지고 박근혜 정부 그리고 부포부 그런데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죠.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미래가 기대되고 있는 정치님께서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찬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백현동 사례에 대해서 변호하시느라고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 백현동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현동의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지사님이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서 본인이 오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 건들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공공환수를 가장 전면에 내세우십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백현동 사례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보기에 가장 사례에 맞지 않는 거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아파트 공사 현장인데요. 그 뒤에 있는 녹지 공간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공공으로 회수했다는 공원을 말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이런 식으로 공공에서 회수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공공을 위한 공원입니까? 이 뒤에 보이는 이 녹지 공간 보이시죠? 이 옆에 지도에서는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여기를 공원으로 회수를 해가지고 공공에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국민이 이런 그림을 보고 공공으로 회수했다는 거를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의 행정을 해놓고 이걸 공공에서 충분히 회수를 했으니 내 할 일을 다 했고 다른 데서 배워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서는 우리 직원들이 이걸 배워올까 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질서가 흐트러지고 원칙이 깨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또 대장동인데요. 지금 보십시오. 7%의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가 70% 가까운 이익을 가져간 원인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까 은행과 건설사 얘기를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은행도 들어갈 수 있고 건설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건설사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전부 화천대유가 용의를 한 겁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 바람에 국민 여러분들이 전부 의혹을 가진 이런 몇천억의 특혜사업이 된 겁니다. 그걸 설명드리는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설계 단계부터 특정 민간사업자가 거금을 벌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는 걸 아까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은행과 건설회사의 관계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